1. 세상의 종말이 오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첫 번째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리라 정의가 인간 세상에 떨어지리니 빛과 어둠의 군대가 영혼의 볼판에서 격돌하리라 레아야, 왜 그러느냐? 괜찮니?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몽이에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아직 할 일이 남았단다 만약 이 해석이 맞는다면 지옥의 세력은 이미 움직인 셈이야 세상에 어둠이 밀려온다고 알려야 해 넌 내 말 믿지? 그렇지, 얘야? 시작됐어 그냥 가요! 뭐가 중요하다고!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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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